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리가 없지 올리가 없어 뭐 쫄티할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쫄티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아쉬움을 달래고자 스파링 신청하시구요 알겠죠? 길꼬치님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 날던 앙격입니다 제가 왔습니XX 농담이고 그냥 유튜브에서 소소하게 그냥 채널 운영하고 있는 마관진이라고 합니다 길꼬치님 지원하는 공기는 뭐냐면 일단 커뮤니티에 스파링 일반인 중에 극구함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지원을 했구요 어차피 제 실력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컨텐츠에서 다 뽀록이 나서 하려던 건 다 해볼 거구요 안 해봤던 뭐 킥도 차고 태클도 해보고 아무튼 그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꼬치입니다 지난번에 앙기욱디가 쫄티하는 바람에 스파링 요청을 여러분들께 좀 드렸는데요 다행히 마관진님께서 일받다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파링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양상 한번 봐주시구요 그러면 바로 스파링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ika 61 왜 까지 터진 뭐소리 40 parting 스파링 붉 스파링 스파링 아으 안녕하세요 xo 스파링 여행을 선택하려구요 Contract 아이고 1 상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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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갔네 아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이 3분 또 2팔 세게 쯤은 좀 되던데 두번째 아 이건 안될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어지러워 아 아 65년 후 내가 피하려고 왜? 아 이거 아oga 해버리로 해버려둬 Here are the Giants 아이씨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마지막 자, 자, 시작! Kirby! 쉬운 힘이야. 가지마. 몸에 girl! 아 그거! 아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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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et me run! 아, 왜 여기까지 하시죠? 탭이에요? 탭, 탭? 오케이, 좋았습니다. 3분 3라운드에 습발잉을 했고요. 3라운드 때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3분 3라운드 하자고 제가 좀 고집부린 거 있었는데 특히 체력이 많이 빠졌던 게 2라운드 때 제가 다리 원래 잡았을 때인가요? 네, 승렉 잡았어. 한 2, 3초인가 5초밖에 안 잡고 안 들고 있었는데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거 하고 퍼졌습니다, 솔직히. 붕붕 훅을 좀 하셨어요? 아, 예, 예,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스파링 전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배워볼까 싶었던 게 붕붕 그냥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여쭤보기도 하고 스파링 때 직접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미리 좀 요청을 드리긴 했어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사실 쉽습니다. 쉬워요. 쉽다고요? 네. 궁금음 대처가 쉬워요. 다음은 궁금음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준다거나 한번 막아주고 네. 막아주고 툭툭툭툭툭툭 뭐 이런 식으로 쳐준다거나 원래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스파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객관적으로 저의 실력은 혹시 어떤 수준인지가 저는 그냥 주제넣기고 평가 한번 해주시면 냉정하게 일반인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반인입니다. 냉정하게 조금 더 수련하시고 아, 네. 그래도 피지컬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배우시면 금방 늦으실 거예요. 이 정도의 칭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획코치 인스터로터 K이었고요. 마관진입니다. 네, 마관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